1,2호 쓰면은 라인하르트죠 아씨 쌍리퍼 보소 이러면은 라인하르트를 하기 싫어지죠 그렇다면 답은 뭐다? 원숭이다 40점 이상이면은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텐데 3리퍼 잠깐 나왔고 정크랫뚫레 아...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나도 질겜으로 간다 질겜으로 갈게요 아 안되겠다 알겠어요 응 2부에서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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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문에 함부로 못올라가네요 온네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아! 아 너 하나도 와Ż 하하하하하 후! 느낌 오지? 궁을 언제 쓸건데? 아니 로드오그로 왜 바꿔? 아니 로드오그로 왜 바꿔? 제가 원한게 로드오그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와 무난하게 말린다 와 무난하게 말린다 아니 저 앞으로 좀 나가지 마세요 가서 죽을게 뻔한데 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까 그거 아무도 못 봤어 일렴 일렴 지금부터 저는 리퍼를 하겠습니다 제가 리퍼를 잘한다고요? 진세 거 보신거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해서 리퍼를 아예 안했는데 했었나요 제가 리퍼를? 기억이 안나서 제가 그때 항상 저는 늘 집으로 같은 류의 방송을 할때는 무화지경으로 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했다면 잘했을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아 거기서요? 거기서는 제 성격이라면 안했을 했겠네요 예 아무도 어쩜 안보죠 여기 30점인줄 알았죠잉? 장점인줄 알았다 발달 아아아아아 여기 힐팩이 있을텐데? 힐팩 어디였지? 여기 복숭아있다 도대체 점령을 하는건지 그냥 서든데스를 하는건지 아 나선 로켓 와 펄스를 또 머리에 맞추네요 도대체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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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복숭아 오케이 위쪽에도 복숭아 하나 쟁여든거 있어 오케이 이쪽에 힐팩 하나 있을텐데? 오케이 도대체 점령 도대체 점령 도대체 점령 도대체 점령 도대체 점령 질겜 해야지 이거하고 롤이나 하러 갑시다 엌헤 진짜 훈식집이나 하러 가죠 으흐 ㅎ 으흫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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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요리 왜 죽어요 저거 아 네 파라 다음팟은 아마 그냥 중계방으로 뜰거에요 본방이 아마 없을겁니다 에이 저 머저리라니 상대팀이 더 잘하는데 머저리는 따로 있는데 으어어어 딱 한번만 공지해드릴게요 NALCS는 4시에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없어 오늘 방송키고 한 여섯번은 들은거 같아요 저거 LCS 몇시간이었고 우리 브라더들이 믿고 갑시다 브라더들 믿고 가요 에이 딜러가 노답이라니 팀원이 노답이지 아 이거 죽겠는데 방제 써도 물어보더라구요 당장 지금 게임하는걸 방제에 적어놔도 이 게임 이름이 뭐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먹혀들리가 돌아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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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스티커드가 스티커러에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비 왔는데 찝찝하진 않네요 꿉꿉한 느낌이 안들어서 좋아요 날씨는 시원한데 꿉꿉하진 않아서 뭐 이런 게임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